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칸 영화제에 저희 우리나라 소녀시대의 멤버 겸 배우 유나 씨가 참석을 했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.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? 홍정성 기자님. 레드카펫으로 올라가는 유나 씨. 곱게 드러스 차려입고 이제 영화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상식에. 그런데 이제 저 백인 여성으로 보이는 경원으로 보이는 저 여성이 뒤돌게도 못하게 한다. 저것 때문에 과거에도 저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다. 인정차별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. 유나 씨가 굉장히 불쾌했을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조금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도 이제 칸 영화제 9번을 갔는데. 이 레드카펫은 이 계단 전에 평지에서는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계단에서는 돌아볼 수 없고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. 그런데 저도 느꼈지만 여기에 있는 경호원들 남녀 할 것 없이 굉장히 조금 엄격하고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다 계단에서 돌아보는 부분이에요. 저 계단에서는 돌아보지 않게 돼 있고 저 계단에서 중간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기가 르미에르 대극장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상영할 그 영화의 주연 배우들과 감독들, 제작사 관계자들이 띠에리 위원장과 사진을 유일하게 찍을 수 있고요. 타운 크루즈가 가도 저 상황에서는 저지를 당합니다. 인정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. 알겠습니다. 워낙 논란이 돼서 온라인에 썼던 얘기 저희가 11호 준비를 해봤습니다.